나른한 오후 허탈한 새벽 홀로 외로워 날 찾는 이는 하나도 없어 이 넓은 우주 먼지 같은 날 뭘 하는 걸까 생각이 들면 내게 전화해 빨리 전화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웃어나보자 아님 놀러와 그냥 놀러와 언제 어디서나 네 곁엔 내가 있잖니 안녕하세요 송일국입니다 이번에 저희 바른손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가 새로 오픈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도 하겠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다양한 모습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주자주 놀러 오십시오 Apparently 하나 둘 셋 be 바란 심ût